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스타토익 엘시줄리 켈리정입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먼저 받으시고요 자 일단 오늘 1월 29일 시험을 대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오늘 그냥 시험 직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쏙쏙 골라 모아봤으니까 오늘 이 영상 함께 하시면서 1월 29일 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토익의 졸업의 맛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파고다 어학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특강 이거 누르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강 누르셔서 문제제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를 모두 다 풀어오신 상태에서 이 강의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점은 하지 마세요 채점은 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함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같이 정답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식으로 강의 끝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설마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유튜브에 의분 켈리 토익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퍼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총평처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시험 그냥 아 끝났어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까지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 토익이라는 녀석은 시험 영어잖아요? 항상 토익이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도록 하면서요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시험 정리 영상들만 쭉 정주행해도 어느 정도 각이 잡힌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러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파트 1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6개의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나오는 게 4개에서 5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기억하자 어떤 걸 들었을 때 이게 상태이야 아니면 동작이냐 예를 들어서 wearing도 입다라는 뜻이요 putting on이나 trying on도 마찬가지로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깊은 뉘앙스의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wearing은 착용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게 정답으로 나오려 그러면 이제 막 입으려고 하는 역동적인 동작이 있어야 정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보세요 저 지금 자켓을요 착용 완료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막 입으려고 하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상태야 동작이야 당연히 상태지 그럼 이럴 때 정답으로 가능한 건 당연히 she's wearing a jacket 이라고 나와야 정답이지 여기서 동작을 나타내는 trying on, putting on이 나오면 바로 오답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거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걸 알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여러분 파트 1에서 맨날 정답을 딱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정답 찾는 파트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다라는 걸 기억을 하도록 하면서 아 사진을 딱 보고 그리고 a, b, c, d 4개의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너무 어머 이거 아니네? 아 아니네? 아 이거 뭐지? 아 아니네? 하면 결국에는 그냥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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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찝찝하고 애매해도 정답이다 라는 포인트를 딱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요즘 파트 1도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여기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되실까요? 최근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런 문장 나오는데 어디서? 파트 1에서 아이고 이거 어때요? a letter is leaning against the shed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모르신다면 영상을 딱 멈추시고 아 내가 이 중에 몇 단어나 모르나 그리고 이거의 뜻은 뭔가 한번 각각 찾아보시고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하면서 암기를 해주면 파트 1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같이 한번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답 찾는 파트 아니라 그랬어요 오답을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a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죠? 어머머 지금 설마 여기부터 막히는 거 아니죠?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말이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나왔냐면 the man is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주어를 사람이 빡 나오면 the man, the man, the man, the man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아주 다양한 주어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 파트 1 만점 받으려고 하면 주어를 딱 듣자마자 그 주어에 따라서 시선을 바로 꽂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some supplies 라고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뭔가 물품에 해당하는 걸 연결해라 이런 건가 봐 some supplies, some cleaning supplies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left 동사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직역해서 설마 남겨져 있다라고 하셨다면 토익 공부 아직 안 하셨네요 left는 놓여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안하겠습니다 어디에? on the floor 자 그러면은 퍼펙트 매치 아니요 supplies 보이죠? left 놓여있죠? 어디에? on the floor 정답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a번 살리시고요 a네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bcd가 외우답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정말 만점자의 자세입니다 자 b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뭐라고 하라 들어 올게 some rugs are being washed in a sink 여러분 어떡하죠? some rugs are being washed in a sink 아이씨 주어에 따라서 시선을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가 뭐라고 들리신 거예요? some rugs are being washed in a sink 아 이게 깔개? rug으로 들리던 아니면 남자 손에 들려있는 rag 그러니까 걸레로 들리던지 간에 어쨌든 주어가 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are being washed 지금 뭔가를 닦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어디서요? sink대에서요 sink대 안에 있는 걸 뭔가 닦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앞부분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뭐야 뭐야 하느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다 놓쳐버리실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앞대가리 못 들었으면 뒤에 나와 있는 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답의 근거를 찾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버려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 c는 지금 뭐라고 하라 들어 온 거? a man is adjusting the temperature of an oven 지금 남자가 뭔가 oven을 wiping 닦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걸 갖다가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를 adjusting 매만지다 조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재빨리 오답으로 쳐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뒤번호로 가도록 합니다 뭐라고 알아들은 거야 확인하자 some covered doors are being opened 여러분들아 잠깐만요 지금 도어라는 말 들으셨죠? some covered doors are being opened 그런데 무슨 도어라 그래요? some covered doors are being opened 무슨 도어라고 알아들으셨어요? some covered doors are being opened 설마 지금 여기서 이걸 갖다가 cover cover 라고 알아들으셨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첫 단어를 뭐라고 알아들었었냐면 cupboard 이렇게 들어가는데 cup covered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뜯어라야지 cupboard 라고 하면요 우리 왜 이렇게 싱크대 설거지 하는가 이런 거 위에 찬장 우리 찬장을 cupboard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P 발음은 묵음입니다 어디 가서 촌스럽게 cup board 하시면 안 돼요 cupboard 라는 이런 발음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찬장에 문을 여러분들아 제발 지금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지금 계속 보니까 여기 비번에도 비빙 pp 형태가 나오고 지금 여기 뒤번에도 비빙 pp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 비빙 pp라는 녀석은 이름이 있죠 이 아이도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건데 어허 이름 함께 하지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쓰임새를 명확하게 아셔야죠 비빙 pp는 잘 들어요 pp 형태를 ing 하고 있는 뭐?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뭐 하고 있는? 워싱 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 어 그럼 대입해 보세요 여기 비빙 pp 나오네요 그럼 비빙 pp는 뭐?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찬장에 문을 오프닝 열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1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으로 쳐내시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괜찮죠? 비빙 pp? 진짜 이거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달 나오는 포인트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로 공식으로 딱 기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답 a번으로 가셨으면 완전 잘하셨어요 그래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6개의 사진 중에 꼭 매달 한두 문제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람 없는 사진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버리세요 알잖아 사람 나타내는 단어 the man, the woman, some people, passenger, vendor, gardener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버리세요 어디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계속 말했지만 비빙 pp라는 아이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래요? 뭐가 있어야 정답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정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사람의 동작을 왜 묘사해요? 바로 오답 처리 하셔야죠 아 그래서 사람 없는 사진은 어려워할 거 없구나 사람 주어가 나오거나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빙 pp가 나오면 재빨리 오답으로 쳐내야지 응 맞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물을 다 언급해 다 언급해요 여기 컴퓨터 보이면 the computer 저기 컵이 보이면 some cops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을 한다고요 근데 트렌드는 뭐냐면 그 사물의 위치를 잘못 묘사하면서 이걸 오답 함정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물에 따라서 시선을 빨리 움직이시면서 위치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딱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 없는 사진은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 근데 사실 어려워할 것도 없고 얘도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누가 있냐면 맨날 어딘가에 놓여있대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전에 1번 사진에서도 some supplies have been left 라고 해서 이걸 무슨 느낌으로 놓여있다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some supplies are placed 놓여있다 arranged 놓여있다 positioned 놓여있다 너무 좋아 근데 거기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어때요? 제가 여기다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에다가 쓸게요 some supplies are lying 이런 말이 나와도 이걸 갖다가 누워있다라고 직역하시면 안 됩니다 놓여있다예요 그쵸? some supplies are sitting 앉아있다라고 직역하지 마세요 놓여있다라는 말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지금 막 새로 오시면 안 돼요 시험이 낼모래잖아요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야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걸려있다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맨날 뭔가 액자나 뭔가 시계 같은 게 벽에 걸려있다라 그래서 언제까지 행잉이나 헉만 떠올리시겠습니까? 토익이 사랑하는 mounted라는 단어까지 반드시 알아줘야죠 그쵸? a picture frame is mounted on the wall 이라고 하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맨날 뭔가 상자가 나오면 그렇게 쌓여있다 그러더라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이런 느낌으로 맨날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요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것쯤은 알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또 어때요? 자리가 비어있어? 뭔가 자리가 보이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자리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공간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어있다라고 할 때 unoccupied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deserted라는 요런 고난도 단어 empty 비어있다라는 말 하지만 뭐 unoccupied나 empty는 다들 아시겠지만 deserted라고 하면 황량한 사람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단어 너무 많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뭐가 없는 사진 그쵸? 사람이 없는 사진 A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확인하세요 Some lights have been hung across a bridge 여러분들아 핵심 단어 딱 세 단어 알아들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핵심 단어 세 단어요 Some lights have been hung across a bridge Some lights 조명이 hung 걸려있다 bridge 라고 하면 빨리 다리 쳐죠 지금 다리에 다리? 다리 어디 있죠? 요건가요? 근데 다리에 hung 매달려있는 조명이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으로 쳐내시도록 합니다 조명들은 보여요? 다리도 보여요? 하지만 걸려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오답의 근거를 빠르게 포착하시도록 합니다 자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갑니다 뭐라 Some smoke is rising from the building 어떡하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smoke 그러니까 연기가 건물 위에서 피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야 스모크 어딨어? 빨랑 쳐내시고 C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어때? 완벽하게 문장을 못 알아들어도 오답의 근거만 캐치하면 되는데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 Some umbrellas have been set up at tables 자 오늘 핵심 단어 세 단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 뭐라고 기억했어요? Some umbrellas 하자마자 시선을 빨리 고정하십니다 여기 있네! umbrellas 우리가 맨날 그동안 파라솔이라고 불렀던 걸 토익은 umbrellas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set up 되어져있다라는 셋동사 지금 바로 머릿속에 놓으세요 아 머릿속에 넣으세요 놓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set up 물론 설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물이 놓여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셋동사를 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야? at tables 라고 하니까 테이블에 놓여있는 umbrellas 그러니까 파라솔드를 묘사했던 정답 빠르게 C번 끝! 하지만 D는 왜 오답인지 한번 명백하게 밝혀보도록 할까요? 자 D번입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Some boats are floating in a harbor 하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눈에 some boats가 보이지 않는데 왜 고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문제가 충분히 풀리더라 여기서 아 조명은 보여 걸려있지 않아 연기 없어, boat 없어, 버리고 나면 남는 거 C번으로 BAM! 처리하시고 들어가셔야죠 괜찮지? 이거야 나 오늘 여기서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운하, 수로, 물이 다니는 길이죠 요걸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명칭을 하나 떠올리면 좋은데 혹시 아세요?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그, 그, canal 이란 단어까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저러한 운하, 수로가 보이면 canal 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실제 기출문장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었냐면 Some umbrellas are set up, 놓여있다 canal을 따라서, 우리 어디 긴 길을 따라서라고 하면 along 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along a canal 이란 느낌으로 실제 기출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Part 1, 다 맞으셨길 바랍니다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Part 2, 요즘 미쳐버렸어요, 돌아버렸어요 단 한 번도 쉽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문제풀이 필살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설마 여러분들 Part 2 문제풀 때 자꾸만 정답 찾을라 그러세요? 키워드가 who라고 해서 who네, 사람, 사람 키워드가 when이라고 해서 when이네, 시점, 시점 이러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요즘 트렌드는 정답을 이게 왜 정답이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Part 2는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버리려면 그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짠!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왠지 모르게 질문에 나왔던 단어가 A, B, C 보기 중에 비슷하게 반복되는 느낌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유사 발음으로 빠르게 쳐낼 거예요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질문에 interview가 나오는데 A, B, C 보기 중에 view, review 이런 발음이 비슷한 게 나오면 굉장히 유혹적이잖아 발음이 비슷한 게 들리면 어? 하고 반기고 싶잖아 이런 마인드를 ETS가 악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반복된다? 유사 발음으로 빠르게 쳐내시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답 패턴이에요 어머! 우리가 concert 갈라 그러면 필요한 게 ticket concert엔 항상 있는 거 누구? singer, band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 오답입니다 요요요요 한번 낚이바래 낚이바래 하고 내는 이런 오답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반사하실 수 있는 거죠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발음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 그리고 이거 기억해요 나는 분명히 did you, you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A, B, C 보기 중에 희나 시가 나온다 그러면 재빨리 주어 불일치로 쳐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분명 did you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will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시제 불일치로 쳐낼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의문사 의문문 이거 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아 의문사 의문문이 뭐냐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하원칙 같은 거 있죠 그러한 육하원칙 아이들이 파트 2 스물다섯 문제 중에 거의 열두 문제 이상은 매달 나오거든요 산수 좀 해볼까 스물다섯 문제 중에 열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육하원칙은 거의 파트 2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에서 우리가 바로 오답으로 쳐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육하원칙에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어울리지 않는 yes, no, sure, of course 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오답 처리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우리 계속 적용 한번 해보는 연습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연습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잡으세요 3번 How do you like your new apartment? 여러분들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거 여러 번 들어서 풀으면 의미 없다 한 방에 빠르게 빡 잡으셔야 되는데 나 이거 여러분들이 덩어리 표현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How do you like? 라는 거 어떻게 좋아했어요? 라고 설마 직역하시는 거 아니죠? 어땠어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 근데 우리 오늘은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그냥 어때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어때? 야 너 그 새로운 아파트 어때? 라는 How do you like? How did you like? 다 뭐 물어보는 거다? 의견이라는 걸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A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아파트 어때요? Last Saturday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해줄래? 이게 어떻게 의견이에요?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How do you like? 가 아니라 Last Saturday처럼 뭔가 왠 시점을 물어봐야 훨씬 더 어울리는 거잖아요 A번 천혜씨입니다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It has a nice view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세모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르시겠어요? 세모 C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뭐라 그랬게 The department office is downstairs 여러분들 저는 이거 해석하지 않아요 The department office is downstairs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C번에 싫은 단어 딱 하나 있어요 The department office is downstair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발음으로 쳐낸다 그랬잖아요 왠지 모르게 질문에 apartment 왠지 모르게 C번에 department 발음이 비슷해 유사 발음으로 빠르게 쳐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 많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는데 그쵸? 정답 B번으로 구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쉽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해석이 안 돼도 되니까요 키워드를 빨리 기억하시거나 적으세요 What is this tea made of? 아! 뭐야? 나 오늘 키워드 딱 세 단어 적었는데 What? Tea, tea, tea Made of 라고 해서 이 tea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여기서 이 tea는 홀짝홀짝 마시는 그 tea 차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아 이거 이거 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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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뭘로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차의 재료가 궁금한 그런 질문이었네요 자 A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확인하세요 That tea shirt looks great on you 아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해석하실 거예요? 저 오늘 A번을 딱 듣자마자 어떤 단어가 싫었냐면 That tea shirt looks great on you 싫은 단어 하나 있지 않아? 질문에 나왔던 tea 라는 단어 때문에 T-shirt 말도 안 되는 유사 발음으로 쳐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존재한다 유사 발음은 오답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신을 심어 드리도록 할까요? 유사 발음은 오답인데요 잘 들으세요 100% 오답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귀를 믿고 빠르게 쳐내시도록 할게요 해석이 필요 없었는데 이번은? 비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At a nearby cafe At a nearby cafe 저 다른 건 다 제껴 두요 cafe 라는 단어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봐봐 At 그 다음에 cafe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석이 카페에서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A 플러스 장소네 요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와 시안이라 where로 물어봐야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A, B가 오답이네요 그러면 정말 고수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냐면 보세요 A랑 B가 너무 오답이기 때문에 이미 마킹 용지에 C에다가 마킹을 하고 있는 거죠 요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A랑 B가 너무 오답이네 C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알아들어 올게 Why don't you check the packaging?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C가 정답이야 왜 A, B가 너무 오답이니까요 여러분들 파트 2는 공부할 때 A랑 B가 오답인 건 알겠는데요 C는 왜 정답이에요? 이런 거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A, B가 오답이라서 C인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Why don't you 뭐 뭐 해보는 게 어때요?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포장을요 어머머 시크해라 이거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야? 어머 이거 티 뭘로 만들어졌나요? 이거 무슨 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포장지 있잖아요 확인해 봐 이렇게 되는 거 요즘 이런 시크 대마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물어보면 아 그거요 green tea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말해주는 게 정답이었다면 요즘엔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해 봐 라는 패턴들이 등장한다는 걸 딱 알고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좋아 5번으로 갑니다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다 맞히고 있는 거 맞죠?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으세요? 저는 오늘 이걸 딱 듣자마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office move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이 take place는 이루어진다 언제? next month 라고 해서 다음 달 전에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걸 오늘의 키워드로 빠르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A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누구보다 빠르게 세모를 하시라니까요 이거 뭐였지? 하다가 B씨를 다 날려버리실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빨리 세모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B로 가도록 할게요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더 많은 물품을 주문할게요 라는 말은 사무실 이전이 다음 달인가요? 라는 말에는 1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오답 처리하시도록 할게요 그냥 동문서답인 경우들도 있죠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갑니다 뭐래? No, the maintenance department 하, 아니 maintenance 유지 보수 No, the maintenance department 유지 보수 부서 뭐야 이거 아무리 항공발로 짜맞출라 그래도 우리 사무실 이전이요 다음 달 전에는 일어나는 거 맞죠? 우리 다음 달 전이죠? 라고 물어볼 때 유지, 부서 어쩌라는 건데 이건 오늘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네요 근데 너무너무 말이 안 됐던 하이라이트 그리고 별표하고 싶다 그리고 몇 가지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메모가 방금 우리가 메모를 방금 받았잖아요 메모가 방금 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사무실 이전 언제냐고요? 방금 전에 받은 메모를 봐 그러면 알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토익이 요즘 굉장히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메모라는 말이 나왔지만 Didn't you get an email? 너 그거와 관련된 이메일 못 받았어? 음 아니면 야, 너 한번 check the bulletin board 너 게시판 한번 확인해봐 약간 이런 느낌들 나오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걸, 이걸 확인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저걸 한번 봐봐 그러면 알잖아 이런 느낌으로 정답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거의 뭐 매달 요즘은 한 달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 정답 빠르게 A번으로 굳히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오답인 걸 몰라도 A번으로 찍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죠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키워드 잡으십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This magazine cover looks nice, doesn't it? 오늘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냐면 magazine cover nice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 이거 잡지 커버 말이야 이거 진짜 나이스하다 이거 되게 예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A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Yes, it was a great article 여러분들아, 여기서 예스 라고 해서 야, 이거 잡지 커버 봐 이거 되게 예쁘지 라는 말에 동의하는 줄 아셨나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정말 훌륭한 기사야 라는 나는 저 아티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찝찝하던데 여러분들이 정말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저 아티클이 싫어야 돼 여러분 아티클이요? 우리가 뉴스페이퍼 신문 같은 걸 봐도 아티클이 있지만 magazine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아티클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아티클이란 단어는 질문에 magazine 때문에 나왔던 헐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나요? 왠지 모르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떠올라 떠올라 뭐라고요? 연상어의로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재빨리 연상어의 버려야 되는데 자, 우리 그럼 비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 이거 magazine 커버 정말 예쁘다 그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font를 써봐 font가 뭐예요? font가 뭐예요? 글꼬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족하는 거야 이거 잡지 커버 되게 예쁘게 나왔다 글꼴 좀 다른 거 써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어, 뭐야? 요즘 시크 대마왕 와우 그래 그래서 다른 font를 쓰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 사람의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C번 어때요? 같이 한번 C가 왜 오답인지 알아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At the newspaper stand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Newspaper stand 라는 단어가 뭔지 알면 좋은데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Newspaper stand 아니면 페이퍼를 빼고 New stand 라고 하기도 한다 뜻이 뭐냐면 신문 가판 때 를 나타내죠 근데 지금 봐봐 아, 그러면 신문 가판 때 At 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해주세요 C번이 정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걸로 물어봤었어야 돼? 빨리 빨리 왜요? 여기로 물어봤었어야 됐다라는 걸 알아차리셔야죠 자, 그래서 나머지가 너무 오답이야 정답 B로 갔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느낌이 오기 시작하세요 파트 2는 절대로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다 누구보다 빠르게 유사 발음 누구보다 빠르게 연상어유를 쳐낼 수 있으면 결국에 남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내 거 만드세요 Don't you provide a special discount for gym members? 아, 나 오늘의 키워드를 뭘로 기억할 거냐면 아, 뭐예요? 아, 이거 특별 할인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Gym members 나 같으면 오늘 앞대가리 Don't you? 이런 건 키워드로 절대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고 싶었던 건 어? 어? 여기 짐 멤버들을 위한 할인이 있지 않나요? 짐 멤버 할인 짐 멤버 할인 A번 갑니다 뭐라 그럴게 확인작업 I left it in my locker I left it in my locker 다 필요 없고 락커 뭐야 뭐야 잠깐만 짐이 어디예요? 짐이 어디예요? 우리 이거 또 다른 동의어로 끄집어내면 fitness center가 되잖아요? 아, 운동하는 곳이네요 예예 아, 우리 그러면 헬스장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락커 말도 안 되는 이걸 빨리 말해요 연상 어휘라고요 그죠 이거 짐 때문에 나왔던 연상 어휘였구나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어? 여기 짐 멤버들을 위한 특별한 할인 있지 않아요? That offer ended last month 아, 고객님 그 제공은 지난달에 끝났어요 잘 모르겠으면 빨리 세모하세요 C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뭐라고 알아들었게 어, 긴가민가 빠르게 C 아, 빠르게 해 세모 Yes, the membership fee Yes, the membership fee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유사 발음을 버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연상 어휘를 버리면 남는 게 정답이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 이제 느낌 와야 돼 파트2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접근 방식을 알면 쉬워지고 모르면 되게 어려워지고요 같이 한번 키워드 잡아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Has anyone made copies of the meeting agenda? 아, A 아,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자, 우리 오늘 여기서 Make copy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복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복사? Agenda 라고 하면 이거는 회의의 안건 의제라고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고 싶었던 거는 어, 야, 있잖아 회의, agenda 너는 뭐 복사했니? 너는 뭐 복사한 사람 있니? Has anyone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확인하세요 갑니다 네, 여러분들아 그거 알아? 잘 들어요 설마 여기서 또 이제 A번을 선생님, 미팅, 미팅 나왔던 유사 발음입니다 라고 쳐내셨다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으세요 여러분, 봐봐 Apartment Department 이거 비슷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럼 이건요 그럼 이건요 Contract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슷한 거죠 그리고 유사라는 말에 여러분 정의를 잘 내리셔야죠 유사는 비슷한 걸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발음도 같고 의미도 같은 동일한 아이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뭔지 알아요? 특히나 선택 의문문에서 오늘은 선택 의문문은 아니지만 특히나 선택 의문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동일한 발음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뭐 이거 어때요? 제가 좀 배가 지금 고픈 상태인데 야, 우리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아니면은 짬뽕 먹을래? 이렇게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아, 짜장면이 좋지 이렇게 말아 질문에 나왔던 짜장면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던 짜장면 똑같은 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왔던 미팅 그리고 여기 나왔던 미팅 둘 다 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사가 아니라 똑같은 발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건 된다고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라는 말은 회의가 취소됐는데 복사를 왜 해요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빨리 세모 한번 해보도록 할까? 모르면 세모 어,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B는 지금 뭐라고 알아들은 거야? We'll be presenting the new product We'll be presenting the new product 라고 하니까 야, 니네들 미팅을 위한 어젠다 복사했니? 저희는 발표할 겁니다 신상품을 이라는 말은 동문서답이죠 예 신상품 발표요? 글쎄요 프레젠트요? 발표요? 회의에서 하는 건가요? 연상어인가요? 해석을 해봐도 이상한데요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모레 하하 나 오늘 C번은 바로 듣자마자 지금 하하 비웃어주는 거 들었어요? 어떤 단어 싫어요? 어떤 단어? 뭐야 뭐야 여기 이 커피라는 단어가 질문에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커피 때문에 나왔던 유사 발음이잖아요 이런 이건 비슷하게 생긴 걸 우리는 낚이면 안 된다 유사한 거는 100% 오답이다 하지만 발음도 같고 의미도 같은 동일한 아이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만점 포인트로 가져가시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파트 2입니다 이해 되시죠? 네 잘 기억하세요 파트 2 오늘 오답 버려야지 그리고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기억해야지 라는 걸 알고 들어가신다면 남들은 어려워할 때 우리는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파트 3,4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아 일단 여러분 눈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눈싸움이란 파트 3,4 문제 풀 때 그렇게 허공 보는 사람들 많더라 이런 데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손톱을 비고 정리하는 사람들 많더라? 이런 데 보면 답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눈싸움 하셔야 되는 건 바로 ABCD 보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옛날에는 말이야 그냥 들리면 팍 밑줄 치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 이 단어가 분명히 들렸는데 뒤에가 오답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에요 반쪽짜리 오답 함정에 낚이지 마시고요 정말 앞뒤가 다 나왔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답 함정에 빠지지 말자 라는 걸 기억을 딱 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맨날 나오는 동의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귀로 factory 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ABCD 보기 중에 manufacturing plant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빠르게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요거 세 가지 ABCD 보기를 뚫어져라 눈 눈싸움 하실 거고요 반쪽짜리 오답 함정 안 낚이실 거고요 동의어에 빠른 반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가자 아 도대체 주제가 뭔지 첫 번째 자 남자가 말한다고 명시하고 some fountains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밑줄을 치고 났더니 이게 지금 뭐냐면 앞뒤로 큰 따옴표가 보이죠 이거는요 따옴표 문제는 매달 다섯 문제 나와요 파트 3에 두 문제 4에 세 문제 잘 들어요 따옴표 문제네? 헐 전체의 흐름 잡아야지 이거 흐름 없이는 절대로 못 풀어요 이 말을 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며 이 말을 하고 난 후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 전후 배경을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갑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 벌써 딴 데 보시는 거 아니죠? 보기 보세요 갑니다 데른 레베이션 워크 같은 거 때문에 뭐 어디에나 깨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떤 업무를 레베이션 워크를 어디에서 한다 그랬냐면 백뒤 백뒤 이거 오늘 들어야 오늘 문제 풀 수 있는데 백뒤가 뭐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백뒤 백뒤 뒤뜰 뒤뜰에서 우리가 무슨 업무? 레녀베이션 워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가드닝은 안되나요? 아 돼 근데 렌스케이핑은 눈에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relatively 렌스케이핑 이 동의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업무를 하는 거지 retail 뭔가 연장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반쪽 자리 조심하세요 정답 A 번으로 가셨다면 완전 잘하셨습니다. 끝!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남자가 말하는 fountains 자, 마음에 준비하시도록 합니다.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집중 fountains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딴 데 보면 낭패죠 들으셨어요? 살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야, 최소 50년은 됐겠다. 냄새 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오늘 핵심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적어도 최소한 50년은 돼 보인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빨리 뚱! 뭔가 동의어적인 느낌의 반응을 해주란 말이죠. 그럼 50년이 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뭐야? 룩 아웃데이레드, 구식이다, 오래돼 보인다 정답 D번으로 빠르게 빰! 끝났는디 그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확인하려 하지 말아요. ETS?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정답을 두 번, 세 번 불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어머, 여기 근데 패디어리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네요 라는 말을 남자가 왜 하는 건지 어, 따옴표 문제 전체의 흐름 잡으셔야죠. 자, 갈게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봐봐요. 그래서 오늘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 대충만 들어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floor tiles, 타일도 깔고 말이야 거기에 새로운 furniture도 갖다 넣어놔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요. So, the first thing you'll do today is install floor tiles and put in new furniture in that area. Hmm, this patio area is larger than I thought. 근데 여기 공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데요. Do we also have to finish planting all the flowers today? 오늘 꽃 심는 것도 끝내야 돼요? Do we also have to finish planting all the flowers today? 오늘 꽃 심는 것도 끝내야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근데 꽃까지 심어야 되냐? 라고 해서 꽃을 심는 걸 우리가 하나의 task,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 업무를 끝내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여기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정답 A번으로 갔다면 완전 잘하셨습니다. 다음표 문제 어려워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아, 아, 요거, 아, 요거 해서 이런 결론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답 A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끝! 괜찮아요?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자가 마라톤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며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빨리 시선처리가 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섹션에 여자가 갈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약간 밑작업해야 된다? 아니, 이거 보니까 뭔가 복잡해. 여기 뭐 숫자는 봐봐요? 4 miles, 8 miles, 12 miles처럼 뭔가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뭐가 ABCD인지 좀 불분명해요. 이럴 때는 뭐가 들리면 A, 뭐가 들리면 B인지를 우리가 미리 좀 표시를 해두면 좋거든. 봐봐요. 여기 몬티랑 벨크로우가 만나는 지점이 A번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몬티랑 벨크로우가 만나는 요 4 miles가 A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밑작업을 좀 해놓는 여유. 벨크로우와 트루맨이 만나면 B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벨크로우 앤 트루맨 이게 B, 그럼 이거 C, 그럼 이거 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밑작업을 해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여자가요. After the marathon, marathon 후에 무엇을 하라고? instructed to do, 지시를 받았는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뭐라 그래요? Hello. I signed up to hand out water to the party. 여러분들의 게임 끝났는데요. 자기가 뭐 한다고요? I signed up to hand out water. 핵심 단어 두 단어 나왔어요. I signed up to hand out water. 뭐라고 하라고 들었어요? Hand out, hand out. 나눠주다, 배포하다, 무엇을? Water, 물을 이어. 설마 여기서 water가 잘 안 들리신 거 아니죠? 물론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water. 하지만 영국에서는 발음 어떻게 한다? I signed up to hand out water to. 워터, 이런 발음, 그치? 그래, 제가 오늘 물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센스 있는 사람들아, 나눠주고 배포하는 거요?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건, 아, 주다, provide. 그리고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beverage로 꽂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답 빠르게, C. 그 어디에서도 여자가 provide라는 말이나 beverage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저런, 저런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빠르게 찾아내는 센스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합니다.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밑작업을 미리 해놨으면 오늘 겁나 쉬워버리는 게 뭐냐면 4 miles이라는 말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요. 이거 뭐, 어, 4 miles? 어, 그럼 이거는 몬티랑 벨크로가 만나는 곳인데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미리 밑작업을 해두면 너무 쉽잖아요. 4 miles 하자마자 정답 빠르게, A번 끝!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확인하려 그러지 말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14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After the marathon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뚫어져라 쳐다보시도록 합니다. 집중하세요. 세 번째 문제, 후반부요. Sounds good. I'll go over there right now and get ready for the event. All right. Also, once the race ends, please help clean up any trash around. 어떡하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뭐해라? 클린업 이란 단어가 들리자마자 정답 빠르게 A번으로 처리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문제 중에 웬만하면 두 문제 정도는 그냥 들리는 게 정답이고 한 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14번 같은 거 이걸 만약에 틀린다면 너무너무 쉬웠던 클린업이 그대로 되는데 만약에 틀리잖아? 그럼 여기서 감점 10점씩 깎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런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거 고민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네, 하지만 저게 안 어려우라 그랬으면 룩히트 그래픽 문제는 내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뭔지를 미리 명시를 해두고 들어가면 아주 쉽게 담아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Part 4.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집중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건 없어요. 똑같이 Part 3처럼 푸시면 되는데 자, 일단 키워드를 왜 어디냐로 잡아주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Probably라는 단서에서 우리가 야, 이 문제 오늘 어렵겠네 라는 걸 미리 유추할 수 있어요. Probably는 누구랑 같냐면 잘 들어요. 이렇게 한번 써놔보도록 할게요. Most likely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이 Part 3, 4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Most likely나 Probably는 뭐냐면 뭐뭐 일 것 같으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유추하는 문제, 유추. 예를 들어서 여기는 train이라고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유추,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미리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이 사람이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세 번째, 청자,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지시받은 거는 무엇인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ABC도 보기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빠르게 빠르게 치고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요. 저 여기서 오늘 사실 게임 끝냈는데요. 두 문제를 그냥 오늘 빰빵 하고 풀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I've just received notice that there is some road construction 들으셨어요? 나 오늘 여기서 요단을 쓸 거야. 아 여기요. Road construction이 있대요. 도로공사요. Road work 도로공사요. 이런 말 하네. 그러면 도로공사 때문에 영향을 받을, 탈 것을 빨리 고르시면 됩니다. 도로공사,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다니는 거 빨리 찾으시라고요. 도로에 뭐가 다녀요? 당연히 버스 하나밖에 없네요. 와우, 엄청난 most likely, probably 유출 문제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빡 이걸로 그대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도로공사 안다며.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야? Road work. 미쳤네. 이거 하나 듣고 두 문제를 빡빡 풀어내는 그런 센스가 있었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들 뭐하래? 뚫어져라 쳐다봐요. 세 번째 문제는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아주면 좋은 게 뭐냐면 instruct to do는 뭐랑 같냐면 ask to do랑 똑같아요. 예, ask to do. request.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요청을 할 때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lease, yeah, can you, could you? 이런 거 나면 요청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나요? please make sure to take your belongings 아, 끝났네요. 오늘 첫 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한 문제 정도는 쉽게 나온다 했잖아. take your belongings. 당신의 소지품을 챙기시오. belongings가 소지품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좋아요. 정답 빠르게 10번으로 가도록 할 건데요. 요 소지품이라는 단어를 오늘처럼 belongings라는 말을 그대로 주기도 하지만 요걸 뭔가 또 뭔가 단서를 주면서 우리가 찍게끔 만들기도 한다. 우리 소지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토익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please take your coats and bags here 라고 말하면서 아, take래. 여기다가 두고 가라. please leave your coats and bags here 여기다 두고 가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한다. 당신의 코트들과 당신의 가방 코트와 가방은 나의 belongings 소지품이 되겠죠. 정답 우리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출의 패턴을 확장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 아, 뭐야.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아, 도대체 어떻게 find out? find out은 알게 되다. 알다라는 말로 요거에 이제 또 다른 완벽한 동의 언어가 learn about. 알게 되다. 무엇에 관해서? 웹 마이스트로s. 저 질문이 있어요. 웹 마이스트로s가 뭐예요? 아, 여러분 잘 들어요?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가 나오면 이름이야.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헐, 어떡해. 아, 또 다음표 문제 나왔어. 자, 그 웹 마이스트로라는 곳이 designate, 할당하고 배정해 줄 거래요. qualified, 자격을 갖춘 technician, 기술자를 to us, 우리에게요. 예,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따옴표를 임하는 자세 기억나요? 전체 흐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가자, 가자. 첫 문제 틀리지 말자. 가자.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꼭 잡아야 되는 게 Greg라는 하나의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뭐 할 거라고요? Greg Flask는 뭐 성인인가 뭐죠? 어쨌든 Greg 씨가 다음 달에 은퇴한다라는 말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 Greg라는 사람이 다음 달에 은퇴를 하는구나. 어, 그래? 이 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같이 갈게요. Here 라고 하면서 여기가 어딘지를 딱 집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 dairy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왜 믿줄 안 쳤어? 정답 A번으로 빡 처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dairy가 뭔지 알면 진짜 좋은데. 이거 얼마 전에 dairy가 또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dairy를 지금처럼 dairy라고 딱 짚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예시들을 주더라고. dairy가 뭐야? 유제품이잖아요. 그럼 우리 유제품 한번만 떠오르는 거 뭐예요? 치즈, 밀크, 요거트 이런 말 나오면서 치즈, 밀크, 요거트 뭐야? dairy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A번으로 가는 거 아주 잘하셨고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Here at Diamante Dairy, we fu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website for our sales department, which processes online orders from supermarkets and eateries all over the state for our farms products. We've interviewed our farm 우리의 농장이라는 말도 하는데 또 막 supermarkets, eateries 이런 거에서 여러분 뭐, 뭐, 고칠 거야? 고치면 대부분 틀리던데 들었어요? 이 Greg라는 사람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몇몇 candidates, 지원자, 후보자들을 interview, 면접을 받는데 We've interviewed a few candidates but finally chose to work with an outside firm 들었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긴 봤지만 결국에는 이 두 단어 an outside firm an outside firm 외부 회사죠, 외부 업체 외부 업체 아, Gregor 씨가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의 면접을 좀 봤는데 그냥 결국에 외부 업체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but finally chose to work with an outside firm Web Maestros 아, 그러면서 Web Maestros가 나오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건 아, 외부 업체랑 같이 일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Web Maestros라는 회사구나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죠? instead of hiring somebody to do Greg's job in-house 아니,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this is a well-respected company that Greg himself Greg라는 사람이 Greg라는 이름을 이걸 오늘 이제 사람 이름으로 못 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지는 거거든 Greg라는 사람이 that Greg himself thought would do a great job 아, Greg라는 사람이 또 또 생각했다 그러잖아 would do a great job 아주 일을 잘해줄 거라고 Greg 씨가 생각한 그 회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봐봐 Greg라는 사람이 will be retiring 그리고 시점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은퇴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줬거든 그럼 아직은 은퇴 안 했어요 그리고 이 Greg라는 사람이 이 회사가 아주 일을 잘해줄 거예요 라고 추천을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하하하 그러면 우리는 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TV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니고요 전 고객님한테 알게 된 거 아니고요 뉴스 광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employee 그러니까 누구? 그리고 아직은 은퇴 안 했으니까 current employee 정답 B번으로 가셨다면 이거는 진짜 예비 만점자인데 이거 맞았으면 19번의 정답 B번으로 가셨다면 완전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럼 너무 어려워 아하 제발 너무 머리 터질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포기하시고 이거 맞추는 건 어때요? 2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웹 마에스트로가 우리에게 아주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할당해 줄 거야 라는 말을 왜 하는 건지 그 흐름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표는 전체 흐름이다 Now, I know it's been great having Greg right here to help us But keep in mind 웹 마에스트로s will designate a quality 그래, Greg 씨가 우리 회사 여기 바로 있으면서 우리를 help us 도와줄 때 정말 좋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Greg 씨가 우리 회사 내에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면 정말 좋았지 하지만 괜찮아 저 회사가 우리에게 아주 qualify 자격을 갖춘 그런 테크니션을 할당해 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제 Greg 씨가 retire 은퇴하더라도 저 회사가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듣다 보니까 아 그 말은 우리가 concern 걱정할 필요가 not 없다라는 거구나 정답 10번으로 꽂아줬다면 완전 잘하셨는데요 나 오늘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오늘은 not to be concerned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뭔가 풀어서 말했지만 토익이 완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 저 회사가 있어 안심시키다 라는 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시키다 reassure 안심시키다 reassure 요거는 어때요? 비슷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provide 제공합니다 무엇을 assuranc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둘 다 무슨 뜻? 안심시키다 괜찮아? reassure 안심시키다 provide assurance 안심시키다 둘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음 편 문제 어려워요 아무나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착착 우리가 요소들을 모아보면 결국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가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몇 개나 틀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많이 틀리는 것보다 지금 나랑 틀리고 요런 걸 배워서 시험장 가서 적게 틀리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잘 따라오셨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5분 켈리 영상 들어가시면 또 1월 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요렇게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서 우리 만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만큼 1월 29일 시험에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저와는 5분 켈리에서 총평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кт feet 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